그저 어머니 없어서 준비 됐어? 우리 폼고무 팀이 같이 안무 짜고 있는데 안무 굉장히 안 나왔어 그때 안무가 안 나왔구나 후는 우리한테 아이디어 좀 없니 물어봤어 나는 진짜 열심히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그냥 별로 들지도 않고 그냥 별로다고 얘기했어 근데 그 3회에서 우리 선생님이 들어왔어 선생님이? 선생님이 나랑 똑같이 얘기했어 똑같이 얘기했어 똑같이 얘기했는데 형이 바로 좋은데요? 이거 진짜 잘한다 자 여러분들 워워워 워워워 네 말 웨앤트리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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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무 많이 했지 이거? 형중심 형중심 자 맨날 잘 보시고 자 그랬구나 와 그랬구나 형이 근데 너무 정신이 없었어 그렇지 변하고 알고 있어 그리고 형이 이제 미안해 오지마 아니야 아니야 너무 재밌어가지고 형이 이렇게 밤 없으면 죽겠어 인마 야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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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ов 기巻 jour 음악 죽이지 않아요 형이 형? 다른 거 없어요? 누가 누구야? 내가 이번에 이런 거 공부할 수 없는 거 아니야? 100% 전진이면 내보내줘. 진짜 전진이면 내보내줘. R이 전진인데. 누구세요? 준영이 형이요? 컨셉은 컨셉. 너 허리가 몇이니? 24요. 힙은? 3332. 아이고야. 3332. 어디서부터 날 누리워달라. 어디서부터 날 누리워달라. 어디서부터 날 누리워달라. 아 책 생겼어. 긴 생머리에 바람이 불면. 저 테스트. 어, 되게 부랍ible. 어우 실다 구리 다 구리 부리. 오늘의 눈을 어떻게 하 Triple Jos regional 갈래 집중을 되게 끝나고. 이렇게 너를 이끌어. 싫다. 우리 다 부르기. 어 다리 톨 봐. 다리 톨 봐. 너무 잘하네. 어 다리 톨 봐. 어 다리 톨 봐. 너무 잘하네. 자존심도 없는 거야. 돈 받았음 떨어지던가. 아니면 더 달라 그래서 제대로 떨어지던가 해. 그게 대성씨가 애드립이었어요. 애드립이 굉장히 많아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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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멜. 릴렉스 스멜. 너도 스멜. 뻔했습니다. 라라 렝 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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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어떡하냐. 야 너 핑크키에 두 발견 같다. 호시야. 호시 좀 떼어줄래. 호시 화이팅! 세븐틴의 잠 깨는 방법 중에 한 가지 저축하겠습니다. 화이팅을 외치면서 깬다. 소개할게요. 넌 취하지 마라. 취하면 나 감당 못한다. 입술, 찌꺼야, 입술. 윌홀, 에브리바디 세이노. 하나, 둘, 셋, 너무너무 싫어. 윌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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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브리바디 세이노. 어페라가자 뭐예요? 에브리바디 세이노. 에브리바디 세이노. 에브리바디 세이노. 에브리바디 세이노. 저는 나중에 에브리바디 세이노. 에브리바디 세이노. 우진이 저를 또 좋아해서 제가 또 이렇게 끼를 부리고 바로 일어나죠. 음악 한번 웃겨주세요. 보고자. 에브리바디 세이노. 우진이 They One 우진이ți 하하하하하하 i need you girl 네 혼자 사랑하고 혼자 deciding 음이 하나요 걸 왜 다칠거라면서 centrumb3 너무 좋아 뭐 하는거예요 너무 좋아 i need you girl 안願ain 부끄럽다 i need you girl 빰빰빰 빰빰 아니 무지개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우린 시작해도 되겠니 나의 상처 많은 가슴이 너를 울게 할지도 몰라 사랑말로 할 줄 몰라서 젤리? 형은 언제나 신우 형만 찾는구나 사랑할 수 있는 마음만으로 널 지켜낼 용기 없는 날 사랑 믿어본 적 없어서 사랑해 본 적도 없어서 사랑해 본 적도 없어서 텅 빈 가슴으로 살아나가던 날 가득히 넌 채우고 있어 너희들 너의 사랑을 못해 너희들 너희들에게만 살아가고 있어 너희들에게만 살아가고 있어 나도 기억나서의 목표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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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오빠 미안해